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98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세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져주신 주님을 늘 찬송하며 오늘도 빛지르시는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벗살표시어서 모든 일이 형통하며 특별히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의 육신의 질고를 치료해 주시사 남은 때 주로에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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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